어 나의 사랑 또 월마트에 또 왔습니다. 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. 아 시간만 나면 오는 나의 천국이죠. 미국 비만은 초고도 비만이라 초고도 비만이 여기 두 명 중에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야. 역시 다이어트랑 건강에는 쌀이 좋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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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